저희 여성도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혜택이 좋습니다. 무려 6세트가 지금 다 모션트 패키지로 핑크 민트 거기에 스킨 베이지 그다음에 화이트 전부 다 위아래가 기능성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세트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서 백 시리즈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여러분 이제 가격대를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가 라인인데 등판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X크로스로 하셔도 되고 저희가 추가 끈을 드리기 때문에 일반 브라 형태로 해서 편안하게 요즘 또 운동의 계절이잖아요. 여행의 시즌이고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맞춰드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팬티도 기능성입니다. 정품의 아디다스 기능성 팬티 3장을 더 드려서 무려 16종의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최대 24%의 혜택으로 모바일 앱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이 어차피 아실 거고 남성 거 주문하시면서 모바일 앱으로 상세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볼륨과 보정 그다음에 편안한 핏감까지는 사실 아디다스마다 브랜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패션 방송 진행하면서 항상 아디다스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한번 가격 좋을 때 장만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성 언더웨어 지금 모바일 앱으로 주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자 거까지 아예 세트로 구매하시면 황금 연휴가 길잖아요. 가족 여행 가실 때 편안하게 속옷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성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은 신랑 거 좀 새 거로 바꿔 드리더라고요. 오늘 주문하시면 돼요. 가장 최신상 가장 최신상 FW 가장 최신상의 드로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주문이 엄청나다 보니까 무조건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